무림의 지도는 눈병연가 춤을 이용한 절대의 목악 커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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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검수를 연습하자 야야야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야? 이건 때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야?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야? 내 이런데 뭐 하는 게야? 각기도는 눈으로 하는 무술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무술이야 마음으로 어떻게 무술을 해요? 잘 보거라 내가 이 안대로 눈을 가리겠다 공격을 해 너 이놈 벌써 뒤로 돌아가려고 하나 둘 셋 하고 옮겨가려고 사부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눈을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고 이건 눈을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고 이건 눈을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기야 예 사부님 오늘 네 생일이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우와 좋겠다 우와 이건 유명 메이커 아닙니까? 정말 예쁘다 이건 유명 메이커도 아니고 컷도 아니고 이건 유명 메이커도 아니고 컷도 아니고 이건 시민에 걸릴만도 하고 안 걸릴만도 하다 우와 정말 예쁩니다 와 정말 예쁩니다 입어봐야지 와 진짜 예쁘다 형님 저도 생일날 사주세요 난 없다 없어 난 나만 있지 나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싶은데 뭐야 이건 반팔도 아니고 긴팔도 아니야? 이건 반팔도 아니고 긴팔도 아니야? 야 이거 출발한 것도 아니고 뭐에 잡힌 것도 아니야? 이거 출발한 것도 아니고 뭐에 잡힌 것도 아니야? 너는 우리 도장을 위협하는 건물 보예 여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새는 것도 아니야? 물이 새는 것도 아니야! 바로 저기 보수 공사! 인규야! 왜 그러냐? 오늘 네 생일이라고 했던가? 우와! 예쁜 인형이다! 이건 인형도 아니고 핸드폰 줄도 아니야! 이건 인형도 아니고 핸드폰 줄도 아니야! 이건 인형도 아니고 핸드폰 줄도 아니야! 애매하지? 이건 인형도 아니고 핸드폰 줄도 아니야! 그럼 왜 오라고 했냐? 바로 생일빵!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 야! 무겁다! 안녕하세요! 나는 나라나 키보보드 정준화예요! 이건 나라나 키보보드 저팔게도 아니고 정준화도 아니에요! 이건 저팔게도 아니고 정준화도 아니에요! 나는 대단하지만 너무나 탐이 난다! 고기 사줄게 따라와! 싫어! 대단하다! 쌍둥아 공격해라! 쌍둥이만의 슈퍼 마련! 와! 재밌는 게임이다! 어허가! 이건 나라나 키보드 정Ag conquistçu 해바랑이다. 해바랑이다. 대박이다. 안 되겠다. 대단한 해바랑이다. 안 되겠다. 한류 같기도. 이거 비도 아니고 토하뉴스도 아니에요? 何?